안녕하세요 여기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서버브 지역에 있는 공원이에요 지금 아침 6시 20분인데요 지금 LA에 비가 엄청 내리고 있습니다 공원에 평상시에 이 길이 물이 흘르는 곳이 그렇게 물이 천국만 내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난리가 났어요 잘못하면 공원이 물에 잠길 정도에 지금 비가 오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일찍 일어나서 한번 비가 얼마만큼 오고 있나 체크를 하려고 여기 나왔어요 굉장하네요 지금 지금 여기 평상시에는 이쪽에 이렇게 걷는 길인데 거의 지금 물이 이 잔디 건네기라고 지금 비슷하게 지금 물이 넘치고 있네요 제가 한번 여기 계속 가볼게요 오 이 다리가 무섭네요 여기 밑에 다리로 우와 제가 이렇게 계단에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이렇게 아무도 없는 시간에 비 오는 날 이렇게 새벽을 걸어보는 것도 아주 특별한 시간이네요 한국 같은 데는 비가 많이 오잖아요 자주 오고 그리고 소낙비 같은 게 많이 오잖아요 여기가 사막집이라서 여기가 사막집이라서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여기 다리 위에 한번 서볼게요 제가 다리에서 사진을 찍었더니 미국분이 여기 동네에 사신다고 하시면서 그분이 얘기하시기를 굉장히 위험하대요 지금 저는 그걸 생각을 못하고 다리 위에 있었는데 얼른 내려왔습니다 저기 다리가 하나 지금 무너졌다고 하네요 비는 점점 더욱이 있어요 비는 점점 더욱이 있어요 비는 점점 더욱이였어요 비는 점점 더욱이 있어요 비는 점점 더욱이였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